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활발 좀 더 밀어야 돼요 활발 스파싱은 비트야 Ct-1 3-2 어떻게 돼요? 이렇게 돌아가는 거 라켓이 지금은 괜찮은데 게임하실 때는 빨리 오잖아요 골이 어디로 올지 모르겠는데 손이 이렇게 흔뀌가서 빨리 안 돼 아까 뒤에서 치실 때 어떻게? 체력이 있을 때는 그냥 치셔 릴리가 오래가면 체력이 안 때문에 밀려 그러니까 다 드리브를 골이 스매싱을 꽂아야 해요 그리고 다 한가지 알려드릴까요? 스매싱하고 잡아서 드리븐클리 스매싱 하나 하시고 잡아서 드리븐클리 그럼 어떻게 상대방이 속겠죠? 그냥 스매싱만 때리는게 아니라 잡아서 좀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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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이크 조금리 좀더 좀더 아웃 좀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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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 좀더 좀더 와우 워커토레스 끝내줬어 연주의 시작 연주의 시작 연주의 시작 축하했습니다 연주의 시작 연주의 시작 플레이가 다시 시작 아 그래요? 그리고 이게 딱 걸리면 있어요 저희 공무원이 이게 만약에 상대편이 이렇게 쳤어 이렇게 걸렸다더니 그러면 그렇게 치게 되는 거예요 치셔도 돼요? 딱 걸릴 때요? 아 그래요? 치셔도 돼요 치시면 되죠? 치면 되는 거예요? 치시면 되죠? 쭉 뻗으셔서 최대한 짧게 만들어주시고 샤트를 이 손을 최대한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서브 넣으실 때 얘가 뜨면서 라켓이 같이 따라 올라가서 꼬리 트는 거거든요 얘를 최대한 맞춰주시고 라켓만 그대로 밀드시 아 그대로 치아는 지금 어디를 보는 거예요? 저는 흰 선 이 흰 선 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치아 봤을 때 상대편 보면 이제 그때 손이 막 떨리시고 쓰시는데 흰 선 보면 상대편이 안 보여요 흰 선 보시고 그대로 거기다가 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쪽에는 오른발이 그렇죠 여기서도 근데 발은 상관없어요 어 편하게 되냐고 다리 이렇게 하셔도 돼요 왼발 가셔도 되고 오른발 가셔도 돼요 편하게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? 네 없으시면 여기도 마실 겁니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